Architect отв loro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0승 2패라서 팀이 지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처음인 거 같아요. 제 인생에서 그래도 이제 남은 경기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연습 경기랑 대회 경기랑 플레이 스타일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. 저희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크림에서는 되게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지금 상대하는 팀이랑도 대회에 들어가면 애들이 좀 저희 팀원들이 제 생각에 약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습 때랑 대회 때랑 경기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저희가 전부 다 롤드컵이 처음이라서 솔직히 담원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플라멘구 경기는 초반부터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는데 저희가 또 실수해가지고 그걸 날려서 두 게임 다 솔직히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터키 리그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터키 리그에 저희 팀 말고도 잘하는 팀이 좀 있는데 시드권이 한 장이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 점 말고는 나머지 생활 부분에서나 리그 자체는 괜찮아요. 네 저희 팀원들끼리는 이제 저희가 우승할 거다 이렇게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. 게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정글러랑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점이 약간 미숙한데 그 점만 괜찮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언어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그 친구도 이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. 아 제가 터키에서 독일에 왔을 때 비가 계속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일단 뭐 의사소통 문제 먼저 하고 그리고 뭐 각이 나온다면 약간 다른 챔피언들도 많이 활용해 볼 생각이에요. 저희가 비록 0승 2패지만 아직 경기가 두 경기 남아 있어서 그 경기를 꼭 이기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